하이! 막내가 쏘는 취업 턱! 청양고출러 이거 다 내꺼이요? 여기 자르고 손 안 내요? 쌈은 자오르기 님이죠 아 회는요? 제 최애 제 최애는 연어고요 이름이 뭐야? 저거 뭐지? 초록색 이름 뭐였지? 와사비 와사비를 잔뜩 끓은 간장에 폭 찍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잘라놓은 청양고추를 이렇게 들고 참기름과 마늘과 이거 쌈장을 섞은 이 쌈장은 찍고 이렇게 올려놓고 마늘도 하나 넣고 알차게 먹는 그럼요 어떻게 해요? 그럴 수 있어요? 아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 싶더라고 제가 쉬운거지 어렵지 않은데 재밌더라고 아 매워 이제 이거 먹고싶다 근데 이거 그게 귀한거라며 얘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새우 새우 우리 그때 뭐 먹었지? 이거 얘 얘 얘 이거? 예예 예예 그때 맛있었던 거 있었는데 예예예 하하하 아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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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마라 이게 제일 맛있거든 아마라 아마라 으하 대신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한번 restra 아마라 하하하 나 한 두 번 정도 더 나가면 술은 좀 받아야돼 오징어 튀김 별다줄 너 안온났냐? 젓갈지 못한다고? 나 많이 호났지 나는 엄마 아빠가 그랬어 미국에서 너 젓갈지 그 따지라면 아무도 너랑 밥먹지 않는다고 아 왜? 젓가락이 전화만 바꾸면 돼 너 어른이야 임마 젓가락 찌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? 지금 온갖이 핏을 다 써서 손가락 불어주면 돼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돼 잘한다 잘한다 즙 내겠다 아주 안 부어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젓가락으로 와! 맞지? 방금 가야지 맞지? 와! 잘했어 또 못 잘라본 거야? 먹어봐 이거 오징어 오징어 와! 신기해 진짜로 다 잘랐어 먹어봐 이거 오징어가 많은 맛 15,000원어치 15,000원어치 아 그래? 그라보 또 어딨든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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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계가 무거워 보여 시계 한번 빼야지 시계 한번 빼줘야지 혹시 애플워치? 아! 왜 탔죠? 하하하하 왜 탔지? 하하하하 햇빛에서 일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하하하 오늘 분명히 2,000원이야 네 임영웅이 너무 인성이 발라 사랑해요 임영웅 그리고 갑자기?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하하